자 오늘은 급할 때 만드는 초간단 술안주 스팸 라이트 쓰시면 좋아요 좌 우 좌 우 퉁퉁퉁퉁퉁퉁퉁 길게 4등분 내주세요 하나 둘 셋 가운데 자르고 하나씩 자르면 내게 맞지? 끝 스팸 올려줍니다 어떻게? 요렇게 모서리끼리 붙여주고 칸칸마다 식용유 누구나 주머니에 있는 달걀 4개 앗 뜨거 그냥 두지 말고 흰자를 좀 저어주세요 이제 저으면 안 돼요 반숙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반은 노른자 터뜨리고 좀 약한 불에서 계란이 익도록 튀겨주시면 됩니다 적당히 익었으면 끝 다이어트 중이라 저칼로리 케찹 스팸 후라이입니다 불닭볶음면 하나 준비해주세요 기름 조금만 더 넣고 면을 미리 올리세요 기름 골고루 먹여주시고 넓게 펼쳐주세요 안 뒤집을 겁니다 바닥은 바삭하게 위는 촉촉하게 피자 치즈 바닥이 바삭해지게 구워주세요 바닥이 딱딱해졌으면 됐어요 킵해둔 후레이크 뿌려주면 끝 아 쉽다 요즘 진로 이거 이벤트한데요 스크래치고 긁으면 1등 Z 플립 2등 갤럭시 워치 술집에서도 이렇게 주나 모르겠네 짠 바닥은 바삭하고 위는 촉촉하고 바닥이 딱 좋게 탔다 의도한겁니다 어머나 짠 누구나 아는 맛 계란에 따로 간을 안 했으니까 계란후라이랑 스팸이랑 이렇게 싹 싸먹으면 돼요 짠 야 오늘 괜찮은데? 주의하실 점은 클래식으로 하면 좀 짤 수도 있어요 햄에 좀 덜 짠 햄이라고 적혀있는 거 그런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란후라이에 스팸에 후추에 케찹 뿌렸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술 먹다가 갑자기 애매하게 안주 모자랄 때 그럴 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불 올리는 시간만 불 올리는 시간 빼면 한 5분이면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이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뭐 주말에 술 드실 거잖아요 이게 뭐 공유해둘 필요도 없을 정도로 간단한 요리지만 그래도 공유 좀 해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하세요 빠이 저도 주말에 놀러가요 꾹꾹꾹꾹